걱정거리는 또 있습니다.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로 서신동 롯데백화점 주변 상권이 더 어려움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요. 과연 해법은 있을까요? 계속해서 박웅 기자입니다. 전주 롯데백화점 주변 상가입니다. 점심시간이 돼도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 한산합니다. 건물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. 현재 백화점에 있는 이 서신동 지역의 상인들은 이번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발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가뜩이나 장사가 한 데 어려운데 롯데백화점까지 옮겨간다는 소식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. 그나마 버틸 수 있던 유동인구가 줄면 당장 영업에 지장을 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. 백화점 왔다가 여기 주변에서 식사도 하고 머리도 하고 쇼핑도 했는데 그냥 엄청 크죠. 주말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으로 사람들은 오는 손님들도 여기 오는데 안 오다 보니까 좀 많이 매출이나 떨어지지 않을까 전주시는 지금의 백화점을 더는 판매시설로 쓰지 않겠다고 한 이상 주변 상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도 내놔야 합니다. 하지만 종합경기장 개발에만 치중한 전주시 구상에는 이러한 고민이 빠져 실망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웅입니다. KBS 뉴스 박웅입니다.